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사님 요즘은 시대가 좋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냥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을 이렇게 강사님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왜 이렇게 감동스럽죠?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저도 좋네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서 감동스럽다는 말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되게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강사님 말씀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었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강사는 하고 싶지만 도전으로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강사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따로 하고 싶을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무슨 용기가 나서 강사님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조금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강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익적으로 얘기를, 내가 경험했던 거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막막하던, 내가 전문성을 막 뛰어야 돼.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주변 동료들이 그래요. 아니 상담을 오면 내가 모르는 분야도 있을 텐데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막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완벽하게 내가 이 강의의 정의부터 전문가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그런 생각을 버렸어요. 내가 장애 아동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상담 못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한 가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막 그냥 막 생각나는 게 있고요. 듣는 사람도 저랑 대화하면서 그냥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봤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분들이라 그러면. 근데 강사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장애 아동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대학원 내가 박사 석사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해서 책을 몇 십 권씩 읽어야 돼? 물론 이런 자세는 너무 좋지만 그런 걸 조금 내려놔도 돼요. 이미 나는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경험 하나가 누군가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거든요. 사실 강사님이 지금 감동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강사님한테 감동이 된 거거든요. 제가 막 엄청난 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말 가볍게 제가 했던 경험과 떠오르는 그냥 저의 자유로운 의견을 강사님에게 드린 거지. 상담이라는 그 단어와 어울리지 않지만 대화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강사님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막 전문가로서 굳이 그런 것까지 접근을 먼저 하지 않아도 조금 내려놔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용기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신청하길 잘하셨네요. 그렇죠? 도움이 되셨다니.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됩니다. 네, 진짜요. 화이팅이고 블로그 꼭 놓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종료할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